제가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맛이나 한 모금은 뭐... 그죠?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... 맛이나죠? 제가 그... 한 보름 전인가? 그때도 산에 저쪽에 마일리쪽에 산에 가서 남이 해놓은 거 조금 같이 간 분하고 조금 한 모금 먹어봤거든요? 아주 맛있었거든. 좀 밍밍하네. 밍밍해? 이게 저... 고루세보도는 좀 많이 덜해요. 단맛이 덜해요? 아... 근데 영양은 다 똑같겠죠? 고루세는 이제 거의 끝나가요. 예예... 잘 먹었습니다, 선생님. 저 앞뒤주 콘서트...